아, 건더기는 아닐까? 뭐 좀 붙여놓을까요? 아니에요. 분위기 좋네. 분위기 좋아요. 알겠지? 그러면은... 진짜 사람 많다. 여기에는 훨씬 많네요. 왜 이렇게 뒤뚱머리야? 예전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아주 순둥순둥한 호수입니다. 어머, 경기한 거 아니에요? 안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없어요. 오디오 끈 거예요? 다들 좀 피아노 느낌 있죠? 아이고, 웃긴 거죠. 사람이 계시면 주방 사람들이 일단 몸 움직임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자고 있어요. 저거 끈했어, 끈했어. 이리 와, 여기 있어. 다들 눈치를 보는구나. 구청에서 단속 나온 사람처럼 저렇게. 이게 째려봐요. 차돌박이 짬뽕 트러플 육해요. 네. 아, 그런데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셰프님 오실 때는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뒷짐은 씩. 뒷짐은 안 들어간 거예요? 뒷짐 지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괜히 가서 시비고 끌고 있어. 아니, 왜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뒷짐 지지 말고 이러고 다녀요, 공손하게. 어머. 아니, 왜 공손하게 다녀야 되는 거야? 왜 공손하게 다녀야 되는 거야? 왜 공손하게 다녀야 되는 거야? 항상 저분 볼 때마다 이렇게 계시더라고. 늘 이방처럼 이러고 있잖아. 아니, 손님들이 홀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이게 주방이잖아요. 아, 주방이구나. 그래서 이제 습관될까 봐.